안녕하세요! 러니러니의 반스! 써니에요! 오늘의 몰래카메라! 저 머리 좀 묶어주세요! Part 2! 바로 보이시죠! Let's get it! 손을 다쳐서 머리 좀 묶어주실 수 있어요? 한 분이서 양쪽으로 하나씩만 빼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높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대충 묶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잠깐만 죄송해요 그냥 묶어만 네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해서 네 그냥 돌려가지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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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? 오십시오 네 그냥 올려서 안에 고리에 넣은 다음에 돌려서 올리시면 되거든요 밀어 쑥! 네 어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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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죄송한데 조금만 더 위쪽으로 아! 제가 너무 더워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부탁할 네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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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오! 네 오! 오! 네 맞아요 오! 네 오! 네 오! 네 오! 오! 네 어우! 그래서 아 어차피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 주시면 돼요. 그냥 막 해주셔도 돼요. 어? 예쁜데요? 약간 똥머리 같고? 아 죄송해요. 부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. 옆으로 꽂아서 한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. 어 죄송한데 제가 또 핀을 꽂아야 돼가지고. 야 아무나 할 수 없어. 아니 이거 맞아요. 맞아요. 넣기만 있는데 한 번 더 돌려서 그냥. 네 한 번 더 돌려서 고리 안에 넣으시면 돼요. 어때요? 예뻐요? 괜찮게 됐나요? 오 맞아요. 예쁜 것 같다. 어? 네. 네 맞다. 어? 잘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이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거든요. 네, 옆에다가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여기다가 꺼져주시면 돼요 그냥 똑딱 감사해요 제가 너무 더웠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바보 아닌가요? 패션이라서 이게 패션인가요? 네, 맞아요 감사합니다 발끝 맞춰서 찍어드릴게요 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? 그치? 나나나 머리 예쁘다 하나, 둘, 셋 둘, 셋